뭐 먹을 사람? 뭐 먹을 사람? 돈까스. 아 돈까스? 일단 돈까스는 이제.. 근데 이거 일단 리헤치는 퇴출 시키겠습니다. 네 퇴출 시키고 나가주세요. 왜요? 모두가 싫어했어요. 그럼 딱 했을 때 메뉴를 얘기했을 때 모두가 싫어한다. 그러면 퇴출. 그럼 메뉴 한번 말해보세요. 나가주세요. 메뉴 먼저 말해보세요. 곱창. 아아.. 야 난 괜찮았어. 난 한 명이요. 서테이크스. 아 스티커 줄래요. 아 서테이크스. 그건 술도 안 먹어.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고 싶다. 그냥 분말 포출이 있을 시에는 뭐 그건 알아서 합시다. 내가 이기고 빨리 넣을 때.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. 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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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 너무 빨라. 가위바위보! 아아아아악! 어? 이거 우경이 뭐였지 모르겠어. 아 좋아! 뭐 보고 싶었어? 근데 이 친구 있었어요? 무기 형? 네 무기였어요. 지금 우리 이거 쓰니까 맞춰줄 필요 없는 거잖아. 먹고 싶어. 아 뭔데? 내가 먹었잖아. 피자. 아 좋다. 아 좋다. 어디서? 그러네. 미스터 프리즈. 괜찮네. 오 나 진짜 맛있겠다. 아니 나인이가 살려면 러브 형 나 대만지 지금 못먹어봐. 앙르브 형 힘내요. 지금 곱창 분야 나왔습니다. 절단입니다. 아니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. 나 진짜 몇 게 없어. 너 무슨. 절단입니다. 너 얘기나 해보거라. 어 뭐 저 국 줬습니다. 북엇국도 뭐 줬습니다 형. 북엇국 먹으면 좋겠어. 네네 한 번 해보거라. 저 국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 고등학교 때. 햄버 수제거? 햄버 수제거? 햄버 수제거 괜찮은데? 내가 어제 먹은 바로 그거? 햄버 수제거. 나 너 엊그저께 말을 끊었어. 심지어 아버지 짱이 돼 먹었어. 아 진짜 왜 이러냐.